특수 문장은 관객들이 정말 저 도미는 사람처럼 잘 만들었다. 그렇게 되면 저는 실패한 거죠. 만든 게 아니라는 게 티가 안 나게 마술사가 마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. 저는 영화에서 특수 문장, 특수 소품을 담당하고 있는 황효균입니다. 저는 원래 어릴 때 꿈이 화가였어요. 그림 그림도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대학도 미술과를 진학을 했었는데 원래 어릴 때부터 영화를 되게 보는 걸 좋아했었고 미술적인 감각으로 영화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특수 문장이 제일 맞는 것 같아서 그 일을 선택했고 처음 선택한 걸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. 영화는 한 200여 편 정도 한 것 같고요. 경력은 21년 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특수 문장은 예전에는 사람이 못하는 상처나 화상, 신체 훼손, 더미 이런 걸 많이 했다면 요즘은 캐릭터들, 괴물들이 나온다든지 동물, 로봇까지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넓어졌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특수 문장팀이 하는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넘넘넘은 애니메트로믹스 말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. 뛰는 말 위에서 액션한다는 게 낙마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있어요.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카메라가 팔로우하면서 잡을 수가 없죠. 되게 힘들죠. 말이 달리는 형태로 구동을 하는 말은 안 들어서 차 위에 올리고 카메라도 그 차 위에 올려서 말과 카메라가 같이 달려버리면 배경이 속도감 있게 흘러주니까 액션을 더 크게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본인이 액션 연기를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수가 있죠. 어떤 연세받은 배우분은요. 저희 애니메트로믹스 말 타시고 칼로 사극해서 액션하는 걸 하시고는 난 앞으로 진짜 말을 안 탈 거야. 내가 말 탈 일이 있을 땐 무조건 쟤를 섭외해줘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럴 때는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서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만족을 하는구나. 그리고 우리가 부상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구나라는 거에서는 되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재료라든지 방식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. 요즘은 실리콘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. 예전에는 그걸 찍어내는 기술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실리콘을 피부에 붙이거나 이런 걸 많이 못했었는데 접착력 문제도 있고 요즘은 실리콘으로 아예 하기 때문에 그 배우의 피부 톤도 색깔을 타서 맞출 수가 있고 사람 피부에 붙여놓으면 티가 많이 안 나요. 그래서 최대한 피부와 가짜 피부와의 경계를 얼만큼 자연스럽게 없애고 색깔을 잘 맞출 수 있느냐가 각각 특수분장사들의 역량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참여한 특수분장 제작물이 영화에서 나올 때 다른 관객들이 리액션이 어떤지 그걸 지켜보는 게 저의 직업병인 것 같아요. 죽어있는 사람이 부검실에 있는데 정말 저 더미는 사람처럼 잘 만들었다. 이렇게 되면 저희는 실패한 거죠.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라고 생각해버리면 관객들은 이미 그 극에서 몰입을 하는 게 빠져나와 버리게 되니까 광야에서 이병헌 배우님의 더미는 편집하시는 편집기사님도 말 안 하실 때는 그게 더미였어? 나 이병헌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사기 한 번 제대로 잘 쳤구나 관객들도 모르더라고요. 모르고 넘어가는 게 훨씬 저희한테는 성취감이 더 크게 옵니다. 특수분장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체모양을 많이 만들어요. 사람한테 입체 있는 거에 또 입체를 더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체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되거든요. 총을 맞아서 죽거나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돼 있을까? 감독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세요. 여름이었으면 높은 온도라든지 습도 때문에 금방 날파리가 꼬이고 똥파리가 꼬이고 구더기가 파먹고 해서 금방 배꼬라가 돼요.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일반인보다는 더 잘 알고 있어야지 감독님께서 표현할 수 있는 데 대한 거를 정확히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불가능은 있죠. 항상 새로운 걸 도전을 하니까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. 하지만 또 새로운 재료가 있으면 나왔다 하면 그걸 무조건 사요. 테스트를 다 해보고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저의 일인 것 같아요. 저한테 영원한 가족과 득수분장 삶이죠. 저한테는 제 일이고 좋아하는 거고 모르겠어요. 다음에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이 일이 되게 재밌어서 또 선택할 일인 것 같아요. 그렇게 보면 되게 행복한 거죠. 이쪽 일이 특기고 이쪽 일이 지민 뼛속까지 특수분장사인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